마스크를 벗었을 때 가장 놀라는 경우는 마스크 위쪽은 분명히 얼굴이 작았는데 마스크를 벗어보니 얼굴에 꽉 차게 가려졌던 넓은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이상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는 생활을 하면서 오다가다 자주 마주치던 사람들도 마스크로 가려진 본래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마기꾼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었는데요. 마스크 플러스 사기꾼이라고 해서 마스크로 가려진 부분을 노출하면 원래 상상했었던 이미지와 완전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런 마기꾼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벗기 전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 베스트 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가려지는 현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첫 번째는 눈 밑과 앞 광대의 꺼짐이 나타납니다. 마스크를 2년 가까이 쓰면서 보통 마스크가 위로 움직여지지 않게 입을 최소화해서 말하거나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웃을 때도 눈으로만 웃고 입으로는 앞 광대 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웃는 경우가 줄면서 광대 쪽 근육의 움직임이 적어지는 경우가 쉽게 관찰이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앞 광대 근육이 퇴화되고 30대가 넘은 분들의 경우에는 눈 밑 쪽 부위가 이렇게 처지면서 눈 밑이 꺼져 보이고 앞 광대도 밋밋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술보입니다. 심술보 부위가 처지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 부위를 걱정하실 텐데 심술보 부위는 노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얼굴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액별로 나눠져 있고 그 구액 사이에는 박음질이 되어 있다고 제가 항상 표현합니다. 심술보가 있는 살을 이렇게 턱 쪽으로 민다고 살이 턱 쪽으로 이동되지 않죠. 즉, 이러한 구액 안에서는 중력 방향에 의해 처짐이 나타나고 이것이 이 마리오네트 선 위에서 처지게 되어서 이렇게 불독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 주변의 트러블인데 마스크를 쓰면서 여러 피부 트러블이 입 주변에 생기게 됩니다. 이는 제 피부심 영상 중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 해결법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이유 중에 밀폐된 마스크 속에서 온도가 높아지고 호흡에 의해서 습한 환경이 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서 여드름도 증가하게 됐고 마스크 자체로 인한 모낭의 자극이나 감염에 의해 모낭염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팔자주름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마스크를 벗어보니 팔자주름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팔자 부위에 피부와 연부 조직을 아래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인대가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박음질 역할을 하면서 위쪽에 있는 부위가 이렇게 처지게 되면서 팔자의 고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심부지방이 감소가 나타나면 이러한 팔자의 고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길어보이는 얼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옆광대와 아래쪽이 이렇게 꺼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땅콩형 얼굴이 되면서 얼굴이 길어져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얼굴이 길지 않더라도 광대 아래쪽이 이렇게 꺼지면서 광대는 커 보이고 볼살은 꺼져 보이고 얼굴은 길어보이게 되는 마귀꾼이라는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여섯 번째는 이렇게 턱 라인이 넓어 보이는 얼굴입니다.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가장 놀라는 경우는 마스크 위쪽은 분명히 얼굴이 작았는데 마스크를 벗어보니 얼굴에 꽉 차게 가려졌던 넓은 턱 라인을 가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마스크를 벗기 전 효과 볼 수 있는 시술 베스트 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각각의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겠죠. 첫 번째는 필러 스컬트라입니다. 필러를 누르면 거부감부터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요즘 필러들은 옛날과 같이 녹지 않는 성분들이 아니고 이 소량으로도 짧은 시간을 들여서 인상이 손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눈 밑이나 앞 광대가 이렇게 꺼진 경우는 피곤하거나 병약한 인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얼굴 중앙이 납작한 경우보다는 중앙으로 갈수록 높이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얼굴이 입체감 있게 보이고 또 작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프팅 장비로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기 힘든 부위이므로 안쪽으로 어느 정도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옆 광대 활 아래가 꺼져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얼굴이 보기 좋은 계란형이 되려면 광대뼈를 얼굴 중에 가장 돌출된 능선으로 잡고 나머지는 그 부위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얼굴은 나이가 되면서 깊은 층의 지방이 감소하면서 옆 광대 활 아래쪽이 꺼져 보이게 되는데 턱 아래쪽에 있는 이 턱 근육은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땅콩형 형태의 얼굴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러나 스콜트라 등으로 꺼진 부위를 자연스럽게 채우는데 이때 포인트는 너무 턱 라인 가깝게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더 쳐져 보이게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팔자주름의 경우인데 이 팔자주름을 채워줄 때는 그냥 일자 모양을 채워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스패너와 같은 형태로 콧불 주변부터 자연스럽게 팔자주름 끝쪽으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팔자주름이 자연스럽게 잘 채워지는 경우에는 치아 구조가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게 돼서 구강 구조가 돌출되어 보이면서 팔자주름이 깊은 경우에는 일석이조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울세라나 슈링크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리프팅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비수술적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음파를 활용한 하입 장비, 대표적으로는 울세라, 슈링크 유니버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술들은 어느 병원에서 홍보 목적으로 백샷 이벤트 이렇게 봤고 전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조직의 리모델링을 유발할 정도의 에너지 전달이 필요합니다. 샷수가 아주 적었는데도 난 효과 있던데? 라는 분들이 물론 계실 텐데 우리가 기본적인 열 전달을 고주파나 초음파로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의 타이트닝이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리프팅, 즉 중력의 역방향으로 조직을 당길 정도로 수축되는 힘을 유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깊이의 근막에 아주 충분한 정도의 집중된 초음파를 조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부 안을 보면서 쏠 수 있어야겠고 이렇게 피부 안을 직접 볼 수 있는 리프팅 장비는 현재 울세라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볼 수 있어도 잘 해석하는 의사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또한 울세라입니다. 시술 시 주의점은 첫 번째, 옆광대 활 아래쪽처럼 꺼지면 안 되는 부위의 지방층을 피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디언밴드가 있는 부분에 인대 부분을 강하게 타격하게 되면 오히려 인대가 수축되어서 인디언밴드가 깊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모드입니다. 인모드는 심술부와 턱선에 특화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모드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고 하면 지방을 줄이면서 턱 라인에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압을 걸어서 살을 집게 형태로 잡은 다음에 그 사이에 고주파를 넣어줌으로 깊은 층까지 고주파 열 에너지를 전달하고 마지막에 고전압의 전류를 흘러 지방세포를 파괴해줍니다. 그래서 피부의 탄력을 잡는 것과 동시에 지방분해 효과가 일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즉각적인 효과를 받아야 할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압이 걸리면서 멍이 들 수 있는데 멍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의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시술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턱 보톡스와 침샘 보톡스입니다. 마스크를 벗었는데 양쪽 턱이 내보나거나 턱 주변이 두둑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기본은 턱 근육을 줄이는 것인데 턱 보톡스는 첫 번째 턱 근육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두 번째 과도하게 심는 행위를 하거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힘 주면서 턱을 꽉 깨루는 습관으로 턱 관절이 손상받아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이고 세 번째는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효과가 탁월하므로 가성비적으로 훌륭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해부학 그림을 보면 턱 근육이 위치하는 부위는 딱 이 부위입니다. 생각보다 턱 근육의 뒤쪽, 귀 앞쪽 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침샘 때문입니다. 침샘 비대에 의해서 귀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귀 뒤쪽까지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침샘 비대가 심하신 분들이 턱 보톡스만 계속 맞는데 원장님 턱 쪽이 계속 튀어나와 보여 하는 경우에 이때 침샘 보톡스를 같이 해주면 쉽게 제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에게 맞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그네스 등의 피지 파괴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쓰면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드름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드름을 맨날 압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아그네스입니다. 작은 바늘이 피지선 깊이까지 들어간 후 고주파가 발생하면서 피지선을 파괴하는 장비인데 의사가 직접 피지 발달이 많거나 여드름이 심한 부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 효과가 굉장히 큰 시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번 여드름 압출 관리 받는 것보다 한 번 아그네스 등으로 원인이 되는 피지 파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마기꾼에서 벗어나는 방법, 마스크를 벗기 전 단기간에 효과 보는 시술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고